꽃받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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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를 잘 맞춰야 돼요 리노 형이랑 스빈이 이마만 찍혔고 나는 완전 다 찍혔네 윙크 이건 자신 있습니다 다 나왔어 다 들어갔어요? 일단 윙크 다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이건 성공 애교요? 오케이 애교 땡 애교 너무 애매하네요 이거는 실패 실패입니다 정문제 하트 인정 인정 만세 오 100명인 것 같은데 일단 저랑 리노 형 얼굴 반 나왔고 어렵다 이게 승민이 얼굴 안 나왔어 아 오케이 꽃미남 아 오케이 우와 와 와 진짜 어렵다 승민이 뭐해 승민이 막 가운데 안 나왔어 자 저희 이제 두 개 두 개 통과하겠습니다 오케이 승민이